영화 내용을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실 분이 저희 영화 자체가 조선 영주 1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살았던 소리꾼, 소리꾼 학교라고 하는 인물이 사라진 아내를 찾으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청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또 그 안에 많이 만나는 그런 일행들과 함께 희놀애락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뮤지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악영화라고 하면 아마도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노래로 채워져 있는 뮤지컬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미처 지금 2차판권 시장 그러니까 IPTV 벌써 올라온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들어가서 바로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와서 식사하면서 바로 보는 걸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봉근 씨는 소립광대 학교 역을 맡으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광연 씨는 어떤 역할인가요? 저는 김동완 씨가 맡았던 몰락한 양반의 옆에서 조수 같은 도시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화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그냥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지켜줘요 항상 제가 김동완 씨를 근데 그게 어디 가서 우리 역이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보디가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아닌 척 하려고요 그래서 바보같이 굴러다니고 뭐 이런 느낌이죠 굉장한 반전이 있어요 굉장히 반전이 있는 매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반전 때문에 계속 바보스럽고 순둥스러운 역할을 하느라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기대를 기대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